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레지스탕스 없나? 하나도 없나? 하나는 있어야지 그러지 아니 크림가 100이요? 아 술샵 좀 100이잖아 10%의 작은 희망 걸어보고 흐헤헤 가자 흐헤헤 건물다? 흐헤헤 흐헤헤 난 써준대 써주고 싶은 놈들 흐헤헤 잎 전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쉽지 않은 여정이라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. 스킬 자체로 썼으면 안 되겠지. 내려갔는데 이걸 반대로 돌리면 어떡하냐. 내려가자마자 이걸 반대로 돌리면 어떡해. 스킬 자체로 썼으면 안 되겠지. 아 죽었다. 아 마이 갓. 아 또 죽었다. 아 못 기겠는데? 아 1페이지. 역시 마이 갓. 아 1페이지. 아 1페이지. 아 1페이지. 아 1페이지. 5 pén CANCUS. 아 1페이지. 아 1페이지. 어 1페이지. 아 2페이지. 밀폭. &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안 보여. 아니, 이렇게 계속 한 번씩 가면은 스프레드 최소 한 번에 한 4번은 써야 될 것 같은데, 다음 판에는. 아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보공이 좀 너무 낮지 않았었나. 아, 1페이지가 너무 빡태네. 저는 1페이지를 못 깨겠어. 길면은 1페이지를 못 깨겠어. 아, 1페이지가 너무 어렵다. 오케고요. 940이에요. 아, 그냥 매액이들. 맞아요. 아, 매액만 다 챙기느라고. 리부트 자체가 좀 그렇더라구요. 템을 보면은 매액만 챙기니까 주스트 자체가 잘 안 올라가니까. 아무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? 아니, 누가 보면 저는 4만대 하는 줄 알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됩니다. 누구요? 이준영님 후원 2,500원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